자, 다항식 fg를, g가 있는데 f 더하기 g를 x 빼기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다. fx 더하기 gx가 뭐냐? 다항식이잖아요. 다항식 둘이 더해도 다항식. 다항식을 1차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돼요? 1차항이 0되는 걸 집어넣은 게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 그래서 뭐라고? f의 1 더하기 g1은 마이너스 5에요. 마찬가지로 3제곱이 나온 거잖아. 얘를 또 x 빼기로 나눈 나머지 하니까 뭐라? f1의 3제곱 더하기 g1의 3제곱은 얼마? 10이래요. 그 다음에 항상 고등학교 문제의 특징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에 묻는 물음을 한 번 더 봐라. 뭐라? fx, gx를 x 빼기로 나눈 나머지 봐라. f1 곱하기 g1이 얼마입니까? 묻는 문제야. 그러면 이 두 식을 갖고 와서 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잖아. 그런데 f1, g를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고 치환해서 a 3제곱 b 3제곱이 10일 때 a, b는 얼마냐? 이 문제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잖아. 그럼 얘는 곱생공식의 변형 문제죠. 맞지?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의 3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10은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3ab 곱하기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135는 15ab, ab는 5돼야 되니까 9면 되나? 9, 5, 45, 9, 1은 9, 4다니까 맞네요. 9네, 9. 그래서 ab는 9,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다. 여기서는 뭐야? 곱생공식 변형 문제와 나머지 정리 문제를 이용한 문제였어요. 대체 다항식을 1차로 나눈 나머지는 1차항이 0되는 것을 집어넣은 게 나머지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요.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항상 표현한 후에 계산에 들어가라. 오케이.